맥락 2대에 필받 받아서 이거 빨간 Q 찍혀있는데? 장전 그 바퀴 가시 달린거 딱 달면은 더 잘 올라갈 것 같아 기분상 스파이크 달린 바퀴 근데 잘 못 올라가더라고 나는 야 터보 만당 찍어야 돼 이거? 라이트닝 라이트닝이요 와 이거 맞았다 아 아아 아 저런 피 하나도 안달았네 흐흐흐흐흐 고인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저걸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지 대기할게요 저 람면이 와가지고 폭틀렁 올 때까지 비싸야 와 와 로제님도 허리도 잘 타는데 그니까 누구 또 하나 한 분 또 하나 빼면 좋은데 누가 잘 탄다고? 로제님도 좀 손편이에요 누구? 그냥 로제님도 아 아 뭐야 이거 딱 3대만 나와도 죄송해 싸우니로 라면 먹고 있는데 죽었어 싸우니에요 한 3분만 있다가 밖에 나 라면 다 먹어 가거든 먹으러 컷 또 라면은 거의 다 담아야 돼 무리 100% 많아 그리고 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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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또 왔어 아 그 터지네 아니 점프했는데 그 터지네요 와 그놈을 맞추네 서브에서 빼고 천천히 갑시다 형님 어디? 서브에요 서브 거기서 빼가지고 안가져서 그래 왜? 썬드타 왜 왔지? 안가져서 그래 안가져서 그래 여기가 흠 흠 흠 흠 잠시만요. 진짜 아프네. 가면서 깔면 차에 떨어지나 싶어? 아니, 땡크지를? 땡크지를? 네, 네. 기갑도 좋았으니깐 기갑을 몸빵으로 해주세요. 메딕, 메딕!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벌써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언제 왔냐? 방금 왔어요. 오자마자 메딕을 찾아 아는대, 도우대 네대, 네대, 다섯대 오우, 겹쳤다. 오우, 맥라 너무 많아. 잠시만, 못 맞은가? 세관, 어찐 다 어디 갔어? 아군. 기갑 다 털렸어요? 기갑 다 털려? 뭐야 부사수가 없나봐 사원님 왔어요 사원님 여기로 갈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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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기갑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원을 해주네 팔 옆에 아베온이 앞에 앞에 어디? 은혜팔 앞에 봐봐요 남은 있는데 남은 오케이 오케이 변기나? 뭐야 슈페디어 뭐야 내 쫓아 속아 앞에 선드로 나는 엔지니어다 앞에 선드로 적군 선드로 적군 선드로 적군 선드로가 금방에 있다 탈퇴닝이요 금방에 덕을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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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바꿀까? 왁타 전문으로 아이디 있을 것 같은데 스카이가드야 다섯 라이트닝 발견! 오 마나포탑 랜딩패드 위에 마나포탑 날라온다 오 라이트닝 잡았네 오 마나포탑이야 와 저새끼 산들어 회산들어 라이트닝 라이트닝 아 재장전이야 넌 내꺼야 하나 더 가있어요 오 뒤집혔나요 오 일어났어 옆에 옆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우리 랜딩패드 위에 저거 마나포탑 잡아주지 수나들이 엥마 소리인데 엥마 소리인데 엥마 소리인데 탱크 지뢰 탱크 지뢰 퓨 퓨가 안지켜 이 다시 손님 깔아버라해요 시뢰 none 없어요 아까 깔았잖아 선도러, 앞에 선도러, 앞에 선도러, 앞에 선도러, 앞에 선도러. 오른쪽. 아, 이제 만화포탑 저 잡을 수 있었는데. 터너러, 이 선도러, 3대 다 잡읍시다. 아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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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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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라이더 맥라이더 자 서브 오롱으로 오세요 아 안되겠다 아 저기 포탑에도 맞췄네 포탑에 죽었어 계속 수리하니깐 유틸리티 파우치 전부 다 하면 되요 그게 근데 돈이 한 3000서트 가까이 될걸요 엔지니어 유틸리티 파우치 뭐 게임 조선 들어가면 몇개 깔수있다 이제 올라와요 케니스터니까 보병은 보병이나 헐에서 까지만 데미지 될걸요 흠 좀 이따 데려와야죠 좀 이따 데려와야죠 총 몇사트? 620이요 지금 3시간 해가지고 3시간 됐나? 3시간 됐나? 7 Cream 옆에서 팔로 Kirby 세원가 붙었다 아팎없이 어우 사이드 왜 이랄 많아 하캎 PJ 워커 워커 어디에서? 야 기갑이 없어가지고 아 체력으로가 개발자라 좀 싸우기는 쪼금 된장기는 한데 지금 쟤들.. 헐에서 맥라이드 되게 많은데? 스칼가드도 필요하고 지금 임포서나 탑시도 한번 봐 싸우니 아 고경이 그리 안보이네 쟤들 적군 수송차량을 출시하는 적군 수송전체가 금방에 있다 4대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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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러지? 아..그래? 아 4대나 맞췄는데 수리 했겠다 여기 지금 렉이 심해요 렉이 맥 하나도 없어 나는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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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틸리티 포업하면 탱크 질에 5개 그 다음에 저 앞에 헐에서 너 C4는 4개? 죽는거야 걸리면 뭐야 미래야 로드킬이 안됐어? 고라이 인가 고라이 인가 하하하하 사이더 있어요 여기에 항로케 있는거 같기도 하고 코어 맥라이더 우리 뒤에 아.. 잡아줘야 되는데 수리더로 붙어있고 위에 사이드 때문에 살았네. 그거 잡았어? 맥락? 못 잡았어요. 그거 수리더로 붙어있어요. 맥락? 맥락? 두대네. 연기라는 거 먼저? 어휴, 미안해요. 어휴,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필요하다, 맥락이다. 아휴, 또 멈추냈어요. 아휴, 저거는 수술을 많이 해. 아휴, 저거는 수술을 잘 안 하죠. 아우 막다치셨어 아우 막다치셨어 따님을 잡네 이 포즈로 아이 저정도 좀 맞춰줘야지 바로 앞에 있는데 하하하하 앞에 맥락 맥락 산위에 산위에 아아 재장전이야 아아 재장전이야 아아 재장전이야 아우 잡았다 나는 엔지니어다 내가 수리하겠다 아우 탄 한발만 더 있으면 저거 먹을 수 있었는데 맥락 한발이 모질랐어 아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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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맥락도 있고 오른쪽 고병도 있고 고병 잡았나? 여기 아우 저 랜서 맞았어 와우 지뢰 어 야 뭐가 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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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지 아 박철 마나포탑인가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아 저기 아 아 아 마른 포탑! 아... 산 위에 산 위에 싸우님 저랑 엔지니어 안전창은 말고 그거 합시다 수리더라도 합시다 돈 잘 벌려 싸운 퓨리도 알아줄건데 쌍 퓨리 하지 말고 퓨리에 워컷 할께요 쌍 퓨리 되겠다 리본만 워컷 할께요 잠깐만 저거 좀 잡고 가자 싸우님 저거 타고 계세요 쌍 퓨리 저거 엔지 저거 안잡으면은 저거 계속 때릴건데 쟤한테 3대 맞았어? 마나 포탑 우리가 어? 처맞으면 돼요? 죽을만큼 처맞고 화재진 앞 쓰면서 치유 점수도 받고 서로 서로 비비면서 도망가고 피 채우고 또 막고 막 이런식 맥라이드 2대 붙으면 터져야 돼 일단 제가 뽑으면 아마 소유권 넘어갈꺼니 저거 2번으로 아 2번으로 쏘시다가 3번 쏘고 이러면 돼 아 야 썬더론 이쁘다 흰색해모 저거 깜하네 서로 이제 지금 수리 못보면 그게 뜨잖아요 이름이 그게 잘 보세요 거리 이정도에요 딱 되는 범위가 자 요까지 알겠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와리가리 해야돼 서로 비벼야돼 도망갈때도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망가야되고 포킹은 옆에 수리더러 있습니다 수리더러 받으세요 이게 점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저쪽하면서 이제 좀 맞으러 가야돼 이거 공격력이라 보기다 나는 처맞기 위해 가는거죠 어 난 이 눌려버렸다 이게 도병 뛰실때보다 점수가 3배 이상 받아요 잘 맞으면 호흡도 중요하지 도망갈래 백라이더 두대 오거나 이러면 죽어야돼 한 대 정도는 우리가 큐리로 잡을 수 있거든요 스쿼드님 응 응 봤어요? 원래 못 잡았어 저랑 링크가 연결이 돼야 전수가 서로 들어와요 스쿼드 전수로 왜 퀴가 안 찍히지? 왜 퀴가 안 찍히지? 아 이 새끼 좋아 오 맥락 우대 뺏시다 저거 다 터지거든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젖소리들 앞에 다 터졌다 젖소리가 위에 있구만 응? 위에 있어요 바로 썬더러가? 어? 아직도 안 터졌어? 도와줄까? 아냐 썬더러 없어 위에 있는 거 아니 있어요 형님 지키던데 이게 맞아야 정수가 들어와요 네 잠깐 가봅시다 저기 쓰리더러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 형님 내려와 보세요 앞에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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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고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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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맥락 맥락 너무 우리 터져요 하재진압 쓰시면 돼요 피 까질때마다 하재진압 쓰면 돼 아이고 슈라이 터져 버렸어 야 하력이 너무 센서 터지는거야 아 아 맥이 0 별로인데 아 아 써져서 소리는 났는데 그 차여지는 양보다 저쪽에 공격해서 받은 양이 더 커서거든요 아 쟤들이 너무 세서 그래요 하재진압 버렸어? 응 하나 헵이 또 하나 있더라구요 터졌어요 터졌어 아 터졌다고 위에서 막은 거라고 때리더라구 제배치 아 이게 거기서 수리더러가 좀 어려워요 여기 와서 이거 타세요 싸우니 왔으니까 서버그룹으로 가자 아 잠깐만 한 2분만 벵가이드가 있어서 할만할게다 아 수리하지 마세요 제 점수 없잖아요 수리하면 아 아 두툼 좀 어려워요 저도 맨날 터지면서 하는거에요 터지면서 터지면서 어 로지엘님 벵가도 믿고 갔는데 이거 터졌나? G요. H 옆에 G 경적은 J G요. H 점수 들어오죠 이런 거에요? 맞으면서 즐기면 돼요? 변태같은 거에요 우린 뱅가드로 보유할 임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맞는다 하면 뒤로 빼서 피 채우고 뒤로 숨어서 피 채우고 아 왜 난 랏설? 아이씨 뱅뱅뱅 로진님도 아니 싸우니 뱅가드보다 우리가 먼저야 뱅가드는 실드가 있잖아 나랑 떨어지지만 아까 말이잖아 그 범위 안에서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파니파니 2등 했어? 네 2등 했어요 그럼 얼마 받아? 얼마에요 2등이면? 치료용사님 10만원 나 5만원 팀원 5만원 터지면 가요 터지면 퐁뱅 오늘 몇 개 안줘? 그 뱅이를 쳤는데? PC방 값도 안나오겠다 10만원 줘야지 돈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냐아냐아냐 넌 돈 받으려고 한 거야 테러 테러 빽빽빽 빽 빽 아 이 상을 리 빼 과제로 리님님 쭉 빼요 쭉 영혼까지 놓은가요? 들어가 계속 뒤로 계속 뒤로 아 새끼를 저 위에서 계속 쏘네 둘 강 나와 됐어 됐어 스톱 언덕 뒤로 숨어요 숨어요 여기 뒤로 터졌어요 와 맞는다 랜서 저거 랜서야 볼텍스야 오 왜 맞지? 뭐 점수가 하나 들어오긴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저 포탑부터 깔게 포탑부터 네 다 채웠으니까 좀 더 앞으로 대체 어떤건지 알겠죠? 죽을 것 같으면 존나 도망가고 안 죽을 만큼은 맞아주고 앞으로 일자로 서야돼요 앞뒤로 서는게 아니고 서로 맞아야돼 숱 누르 better 숱은 더 맞아도 돼요 펄에서 같은거든 오면 F2 불륙고 F3불륙 쏘오고 이러면돼요 잡았네 비록 싸우니 비록 싸우니 싸우니 비록 세련난 맥락 못 이겨요 우리 어 싸우니 아이고 서브 오른쪽으로 쭉 빼세요 파졌나? 아니야 아니야 왜 처음에 어려워 이게 고진으로 하다보면 느는거라고 오 날라온다 임포서가 있으니까 할만하더라 안 맞어? 너무 멀다 자 우리 갑시다 넣어봐라 넣어봐라 딴 데 가자 딴 데 어? 딴 데 가자 어 딴 데 가자 어 딴 데 가자 여기는 별로야 짜증나네요 응 안 놀아주면 지내라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전장이 딱히 그니까 없어 저기도 딱히 막 활성화되어 있진 않았다 네 네 한번 가볼텐데 안개 낀 항공로? 저기 앞에 저기 맥락에다 우리한테 오거든요 맥락에다 다가오고 있어요 11시쪽에서 너무 먼가? 안개 낀 항공로는? 아 골고루 때려줘 야 우리 계속 맞아 예술이 조이 다른 딴 데 가고 좀 때려드리세요 어 때려줘 싫어 안 맞는다 안 맞았나 왼쪽 왼쪽 맥락 왼쪽 맥락 왼쪽 맥락 3대 맞췄어 맥락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 우리 퓨리라서 싸우니 빨리 와요 요즘 또 요즘 따라 사람이 또 없어진 것 같애 또 막 깨물어 아 왜 프라블로야 왠 옷이? 프라블로 났어 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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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포서스 몬이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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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앞으로 우와 우와 공중에 튼거 맞췄어 와아 아니 앞으로 앞으로 연기난다 앞으로 앞으로 잡자 잡자 싸우니 잡자 와아 뜬 놈을 잡네 보러기 꺼져 이거 딴 데가 앉아 딴 데 2배 아이고 딸킨데 야 그걸 맞냐 지코 서부상귤명 로 그 뭐냐 싸우니 저기 여기 제 발키리 탓이에요 어디로? 서부상길과 다 맞을라구요 서부상길? 해우가 밑에 오 발키리도 하얀색 개모 가끔한데요? 발키리 탓이면 코발트 갈거에요 타가지고 일단 그 뭐지? 인필로 차량 그 해킹해볼죠 뭐랄까요? 바로 갈게요 아 근데 왜 인필이 아무도 아니잖아 아 인필이잖아 오 하니 더 밝게 거발은 데 ㅋㅋ 서부산길 막루 가는거야? 아 맞다 너도 여기 찍혔냐? 어디가 걔? 헤어카 변기구? 서부산길 호발트가 다 뽑아서 내려가지 헤어카 다 빠졌네 뭐야? 탈출! 탈출! 앱보다가 박았어 아 이거 터진다 이거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수리빨 에헤이 아내 내메 다시 꺼야 돼 코발트 여기서 뽑아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맥라이더 짜증나 스타러는 그래도 몸집이 크니까 이미 스타러는 무빙이 빨라서 짜증나죠 스타러는 막 떠다니니까 짜증나다 스타러는 막 떠다니니까 짜증나다 스타러는 뭐 있어요? 스타러는 이거 타야되는데 스타러는 서부 거기로 오신대요 서부산길 막루 스타러는 막루로 가라고? 코발트 커뮤니티 캐리지턴으로 안가고? 스타러는 막 똑밀 사이드는 좀 사기 기갑인 것 같애 너무 진짜 몸빵이 좋아 아카필드가 기갑이 들어와서 막세요 안에 있는 거라고 프리 전달어 같은 경우는 맞아야 되니까 탈락할 수 있는 안 내네 길러졌고 어디니깐 아마 서부산길 막 넣어먹으면 테란이 막으러 올 겁니다. 후접을 여기다? 응. 아니 알았어. 또 어딨지? 2대 맞췄는데? 2대 맞췄는데? 10호 조심하세요. 10호 때리면 바로 튀어야 돼. 2개 턱이 걸리네. 잡았나? 2대 맞췄는데? 2대 맞췄는데? 2대 맞췄는데? 3대 맞췄는데? 2대 맞췄는데? 3데로. 안 아프게 적당히 맞췄는데? 제가 탄 채울 때 다 차거든. 골고루 한 대씩 때려준다 겸수절도 러셔 싸우네 뒤로 빼요 뒤로 잡았어 미안해 잡아버렸어 헤비로가 또 때릴게요 겸수 좀 들어와야 싸우니 잘 걸리는 것 같아 좀 더 맞아야 된대 신나게 맞아야 된대 아냐 너네한테 겸수를 줄 수 없어 맥스를 잡아버렸어 몇 명이나 있어 아씨 우리도 고속도로 뚫으려고 그러나 뭘까요 이거는 호박일까요 싸우니 뒤로 시간 10평 떴어요 근데 호박이 두 개가 연속으로 뜨지 않을 거 아니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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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요 떠 뭐 허신이라든지 근데 지금 호박떠도 우리 땅이 얼마 없어가지고 좀 불안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응 애들 점점 는다 응 애들 점점 는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흐흐흐 죽이고 이거 하면 진짜 약올라요 지금 저기 뭐지? 오른쪽에 팔랑크 수리중이에요? 오른쪽? 음.. 여섯이꺼 수리하고 이거 앞에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꺼 아까 보신거에 거기에 수리하자 말하네 잡았다 흐흐흐흐 어.. 서.. 서.. 야야야 팔랑크스 팔랑크스 숨어요 선자로 사이에 벨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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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레셔 뒤 허리다 허리다 아이 허레셔나마나 팔랑크스한테 마주 죽었어 선반 호박사냥 콜박 fera 쫄아서 잡아야죠 BRUNO 끌고 와 여기서 싸우고 있을게 네 끌어라갈게요 하자진압 쐬시고요 저 돌 뒤로 숨어요 돌 뒤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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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지 반피잖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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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차 앞으로 오지 말고 앞으로 오지 말고 뒤로 와야지 뒤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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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 어디가 어디가 계속 앞으로 계속 죽을 때 가요 죽을 때 가요 쏘는거 아닌 피치하고 쏘는거 아닌 수위도를 운영 잘 해야되 피가 금방 차기 때문에 다시 이제 피 찼으니까 유턴해서 맞으러 가는거에요 뒤에 벌컨 쐈어요 이 게임 8에서는 8에서 8에서 지면 문제있습니다 이 게임 내려오세요 응 하고 있어 근데 헤비 다야 이나노님 요거 2번 쏘시고 다 쓰시고 10발 바로 3번 바꿔서 쓰시면 되거든요 뭐하죠 롱프장으로 갑시다 딸기 산 сейчас 어디 있는데 헤비 어디 거기 있는데 허리에 대해서 어디 있는데 뭐가 하나 나왔나 보네 아, 저거 우측해. 펄이는 A쪽이 허리도 안해. A 안해, A 안해. D24, D24, 사우님 B24. 탱크질해, 탱크질해. 죽을때까지 줘. 사우님 죽을때까지 줘. 맥스 비타야. 쭉쭉쭉 숨어야 돼. 피 찰 때까지 숨어. 피 다 차면 다시 U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존나 벤패같이 해야돼요, 이거. 팔랑크스 고쳤다, 팔랑크스. 빼줘, 팔랑크스. 날 때리란 말이야. 와, 야, 왜 우릴 때려. 썬더러드 있는데. 아이씨. 탈랑크스 있는데. 월컨, 월컨. 앞에 월컨. 음. 와, 이거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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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뒤로. 싸우는 뒤로. 싸우는 뒤로. 살짝 뒤로. 플렉스가 다 날아오지 않네. 맥스가 쏜다, 맥스가 뒤에서. 맥스 잡았네. 허래서는 금방 피가 차서. 수리더라. 크래비가. 허래서 진짜 빨리 차더라고. 잠깐, 잠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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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오케오케. 알아, 알아, 알아. 야, 야. 저거 붙었어. 싸우님, 싸우님. 싸우님, 싸우님. 싸우님, 싸우님. 싸우님, 싸우님, 싸우님. 아아아악. 빨리 뛰어. 퍼레샤 박아 놓고 씹어서 이렇게 자은이 이거 타서 수리하고 있어 여기 리스포 맞아서 이거 타고 4킬형 수리해 주고 계세요 나 코발트에서 뽑아 올게 아이샤 아이고 다시 런처다 이거 한 번 씹어 놓고 오시면 가까이 오면 좀 구구하세요 내가 이거 소유권을 내가 스쿼도 공유해 버리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거든 허래서가 막아서 그래 허래서는 미리 터뜨려야 되는데 아저씨 어떠시 헬스 수리더러가 쌍기 쌍 소리 때문에 생거거든 아저씨 아 아 아 T2 같애 T2 아 저쪽에 있네 저건 상관없어 대공파야 대공파 나가던 호박 발견 저건 넘어가죠 싸우니 포킹이 형 좀 지켜주고 계세요 죽지 마시고 사우니 앞에 맥나 앞에 맥나 있어요 싸우니 잡으러 갔다 싸우니 빨리 오세요 싸우니 빨리 와야 돼 내렸어요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헷 셰프 셰프 하나씩 갈래 셰프 일단 여기서 맞읍시다 호박성 맞은다 싸우니 앞으로 따라오세요 우리 개 따라와야 돼 죽을때까지 죽을때까지 나온다 우리 타겟이랑 앞으로 계속 앞으로 계속 앞으로 계속 숨어야되요 오케 확인 여기 오른쪽 여기 여기 딱 언덕 위에 막고 숨고 막고 숨고 오케이 점수 얼마씩 들어와요 항상 3인칭으로 주변을 잘 봐요 C4같은거 25나 들어와요 아 나 27들어오는구나 그리고 피 한 4분의 1 까지면 바로 나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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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케이 알아 쐈어 쐈어 우리 저거 같이 가야돼 이리와 나이틴 이틴 아 나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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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겼어 수비들어가 이김 나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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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s 부탁할 저렴 나이틴 놀랍 나이틴 나이틴 아 맥스 뽑았는데 이씨 좀 내요 브라울러러 러드킬 나겠다 이거 이겨야 이거 퓨릭 몇대 쏴주고 벗으면 오른 왼쪽에 프라울러 터진거 같은데 아 이건 못 이겟다 이건 지지 프라울러의 관심은 못 이겟다 일단 저는 욕까지 하고 집에 가서 할께요 쭉 빼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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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저기 좀 있네요 얼른 오세요 쪽으로 여기 먹네 아 있죠 호박이나 찾으러 다니까 이런걸 바로 혁명이라고 하는거지 아 호박 얼마 안나오나보다 왜이렇게 호박이 안나와 호박얼러신게 이거 그걸로 찾아야되요 비행기 리버타고 찾아다니야되요 리브로 타면 다 보이거든요 저랑 같이 하산이님 저랑 같이 찾아다닐래요 제가 찾으면 드릴게요 리버로 리버로 찾아야된다니까 무조건 호박은 호박은 무조건 리버로 찾아야되요 산속에도 있고 산기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는 리버는 리버로는 못찾겠던데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이게 가시거리가 렌더링이 180미터에요. 그래서 좋은 비행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같이 다니면 애들이 쉽게 못 때리거든. 혼자 다니는 건 막 때리는데. 저 리본을 해서 하산행도 도와드릴게요. 저랑 그냥 붙어 다니세요. 저 공 비행하면서. 내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런 클라스가 안 돼 리본은. 이렇게 노래가 나왔다니까. ㅇ! 감사합니다.